안녕하세요. 저는 싱크라이즈를 20년 가까이 열렬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박수인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 윤준상, 윤준도를 키운 엄마입니다. 싱크라이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직장 다닐 때부터 거의 20년 가까이를 사용했는데 이게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 알려주고 싶었냐면 평생 자산이 되는 프로그램을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싱크라이즌 때 조금 사용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잘 알려주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활동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코칭 수업을 통해서 향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코칭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업 전에는 싱크라이즈만 어린 싱크라이즌 잠깐 쓰고 사계절학습법 작년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마인드팬 프로그램이구나 그 정도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내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문 코칭을 작년에 하게 됐고 기본 코칭을 3개월 하고 다시 또 이번 올 초에 다시 또 침석을 시작했는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제일 의미 있는 건 엄마 다른 부분으로 하면 이렇게 집중이 잘 안되는데 싱크라이즈로 수업하니까 집중도 잘 돼 재미있어 라고 얘기한 게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왜 흥미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했는데 점점 이렇게 재미를 붙여가는 과정이라고 할까 그런 점들 그리고 코칭 수업은 일반적인 그냥 스킬만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학습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주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거 이전에 그 아이의 학습 동기를 잡아주고 꿈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인식해가고 있는 것 같은 점들이 달라진 적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도등학교 1학년 연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생이 한 명 있고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엄마 덕분에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재미있게 느껴서 이걸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먼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어린이 싱크아이즈 를 통해서 랩핑도 해오고 약간씩 그걸 통해서 놀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썩었는데 한 4년 때까지 5년 때까지 안 쓰다가 6학년 여름에 싱크아이즈 코칭 수업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2일 동안 들어보고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정식으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강을 하기 전에 이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단계가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재미있다는 컴퓨터인데 수강을 하게 되니까 막연히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수강을 하게 될수록 공부에도 흥미가 생기고 이렇게도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더더욱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싱크아이즈 프로그램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습관이 돼서 이제 공부에 딱 특이 잡혀서 습관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성적도 전략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싱크아이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어린 싱크아이즈 그림 나오고 애기때부터 사용하긴 했는데 쉽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체계적인 학습법이 돼서 또 학습 시기에 있는 저희 아이가 배우고 활용하고 익힐 수 있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크거든요. 저는 싱크아이즈는 단순히 학습 시기에 공부만 잘하려고 성적만 잘 올리려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갖고 있는 가치를 제가 이미 몸으로 느꼈고 그래서 그거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향상하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단순한 수업을 하루 코칭 몇 개월 그걸로 비교할 수 없는 아이한테 큰 유산을 남겨준다거나 할까 정말 보이지 않는 것도 주고 싶었던 게 제일 컸어요. 제일 컸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감사함은 싱크아이즈라는 걸 만드셨을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없던 걸 만드셨고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학습법도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고 나름의 사명감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학습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기회가 돼서 배우고 있는데 달라진 점은 조금씩 변화가 있고 아직 사춘기를 먹고 있는 아이라 표현도 많이 안 하긴 하는데요.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싱크아이즈로 하면 재미있어. 다른 것보다 집중이 잘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더 말하지 않는 큰 의미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공부라는 게 그렇지만 이유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일방적인 지시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코칭이라는 건 서로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도 읽어주고 그 다음 학생 때 그리고 부모님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조력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그게 코치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가 체계적으로 되는 것 같고 사고하는 것 자체도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볼 수 있고 그런 사고로 조금 시작해 가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목차 맵핑부터 시작해서 본다던가 기존의 학습법하고도 다르죠. 빨리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차곡차곡 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 안에, 1, 2년 안에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오를 거야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아이를 잘 인겨갔으면 좋겠고 저도 좀 인내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많이 느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다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아마 10년, 20년 뒤에는 저희 아이들과 싱크와이즈라는 걸 만났다는 걸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도 제가 20년 가까이 쓰면서 감사한 점이었고 또 이제 저희 아이가 앞으로도 평생 쓸 수 있는 자산에 될 수 있는 학습법의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습 많이 알려주시고요. 더 좋은 인생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길에 힘내시고 처음 만드셨던 그 마음과 상용과 소신감을 잃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